1년 1독 동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형 애설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여 년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귀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는 20년 전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루스가 제대로 베델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루스는 황량한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황량하고 쓸쓸하며 외로운 삶이 아닌 약속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1일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왁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류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오.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대에 내가 꿈의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마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위를 이끌고 각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알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가서라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메,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양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애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애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틀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최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초부 아브라비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제네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중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중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동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장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애서에게 가까이 가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애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못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애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우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애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서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가 내 중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날의 애서는 새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까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본가는 바단 아람, 길러아산, 여갈사하두다, 마하나임, 야뽕나루, 부니엘, 세일, 숫곳, 가나한 땅 세겜, 그리고 엘렐로해 이스라엘입니다. 등장인물은 야곱, 라반, 라헬, 레아, 그리고 애서입니다. 오늘은 바단 아람과 부니엘, 그리고 야뽕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메색사람 엘레에세를 보냈던 것이고, 이삭의 아내 르부가와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라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 이들의 시녀인 비라와 실바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바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오 번역분인 70인역에는 바단 아람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람족속은 샘의 다섯째 아들인 아람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리부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원래 샘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세 후손으로 아람족속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의 주요 도시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를 떠나 머물렀던 하란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단 아람 지명은 창세기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성경 7위 즉 공간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사상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여 그 땅을 분이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분이엘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군대를 인솔하여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분이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음식주기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분이엘 사람들이 기부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이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 성읍을 요새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이엘의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야복강을 따라 숙고 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현대의 텔 에드 다합 애쉬 세리키에 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야복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복강의 야복은 흐른다, 푸르다 라는 뜻이며 나할은 급류가 흐르는 골짜기, 개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퍼부어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루를 가리키는 마하바르는 강의 얕은 여울, 개울, 나루터를 뜻합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물살이 샌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처럼 물이 깊지 않은 나루를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야복강의 위치는 분이엘 부근으로 강 전체 길이가 약 96km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은 서쪽으로 흘러 사해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요단강으로 유입됩니다. 야복은 요단강 상류의 동쪽 지류로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메마른 채로 있는 간을 전이며 현재 와디자르카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와디자르카 강 지류에 많은 와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가난에 들어가려던 때에 아모리족 속의 왕인 시온이 통치하던 땅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강은 옥왕국의 남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형 애설을 만나 형제간에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요구하고 속인 죄로 형에게 아버지 재산 전부를 줍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회에서 모은 재산 암염소 200마리, 순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냥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나귀 10마리를 바칩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 가나안은 무섭은 형과의 만남까지도 감수하며 돌아오고 싶은 약속의 땅, 야곱의 그리운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안 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